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폭염에 대응하는 산업기술을 선보이는 쿨산업전문전시회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폭염과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는 쿨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00여개 업체가 250개 부스를 만들어 참가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쿨링포그와 그늘막 등 공공제 분야와 단열필름, 벽지기능성 섬유업체들이 참가해 폭염대응에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시기간 열리는 폭염페스티벌에서는 물총놀이, 아이스버킷챌린지, 북극체험 등 쿨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경북을 쿨산업 선도지역으로 이끌고 해외 프로모션을 적극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